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지금 시작합니다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아우! 아! 진짜. 나 다 알려줘. 아니야, 아니야. 아히.. 따피이자오..... 마지막만 맞추면 돼, 마지막! 나 태형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? 오우.. 펜터장.. 세트 말 안해줘. 어떻게 생각해? 아아! 이거 안 보내야 돼. 뭐 거덕해야됬. 지금? 지금? 막힌거에요? 이거 안했지? 주황색, 주황색. 이거 안했지, 정보? 아아! 아아! 잠시만요. 아, 나 앞의 것도 모르겠어. 아, 기억이 안 나. 마지막이 뭐였는지. 주황색, 주황색. 주황색, 주황색. 주황색, 주황색, 주황색. 괜찮다. 아, 귀를 다해줘야지. 맨날 이 음식이야. 마지막에 내 큰 거 없었잖아. 진짜 마지막에 뭐였지? 왜 코준이 다 이상한 걸? 마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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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예. 이걸로 의미가 없게 돼. 아, 그거를 아마 이 수준에 어떻게 돼? 어? 이 여건 거의 안 느껴셨다. 그러면 여기. 여기. 방금 저희랑 느낌인 것 같아. 우리한테 내 집장이 있었으면. 시키는 거 아니야? 아니, 아니, 아니. 여기 다 치아야 하는 거 같아. 아니, 아니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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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아, 빨리. 아, 아, 빨리. 자, 휘윤야, 편하다. 아. 그치 참 장아 지금 편해. 수박이 수박이 니까지 알았어요 처음 피하는 거 아니야? 그렇게만 쳐야 된다고요? 먼저 말레이시아의 수단은? 아랫 자카르타 아 이건 모른다고? 말레이시아 이거 몰라? 말레이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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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토 왜 모르지 첫 글씨 한 번만 알려주세요 그럴 거 같아 아랫 아랫 그래 아미 여러분들 되게 서운해 안 하셨어요 저희가 진짜 공부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우리가 간 적 있지? 아미 여러분 사랑해요 다음 문제인데요 아랫 포설로 오케이 아 다행이다 스토게임이 이제 나와서 하하하하 자 유지오니언 스위트 승자들 여기로 오실게요 달달해 오케이 걸고 가자 브랜드 마스터 베이브 진짜 많구나 유지오니언 스위트 그래 아 그리고 맨 마지막 맨 마지막 작은 방향이 원래 게임에서도 제일 높은 레벨이 그랜드 마스터입니까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속담 아 알아서 알아서 아까 벨이 오히려 더 괜찮은거같은거 자 가는 날이 지치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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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이? 오는 날 가는 날이 장날이다 오 맞아 자 다음 개똥둥 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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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언제 했다 개똥둥 진 나는 개똥둥 밟으러 가 아 개똥둥 밟으러 가 개똥둥 밟으러 꼼틀거린대요 개똥둥이 갓산떠면 꼼틀? 그렇지 꼼틀하지 열기가 남아있어 다음 속도 대철에서 진 진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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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섭섭해 내가 하고 뻔히 들었으면서 말인가? 동네 탑이 내가 훨씬 쉽게 무너진다 동네 탑이 무너진다 동네 탑이 더 쉽게 무너지면 안 되지 진영 정국이 없네 내가 조스를 이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나머지 두개 똑같이 했거든 조스워미 느낌이구나 우선 스위트 이 형 맛있어 느꼐보고 싶어 애들이 다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 내가 한번 외쳐보고 싶어 이번에는 사자성활과 신조아 신조아 나 신조아 왜냐하면 나도 모르기 때문에 요즘 유행하는 이건 쉽네 쉬워요 뭐야 뭐야 형 그건 어렵지 그건 어렵지 갑니다 뭐했다 박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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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빡이 무슨 뜻이야 박빡 글자 박빡이 무슨 뜻이야 박빡 박에 박? 박지민 박는다 박지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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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면 박수가 절로 나온다 박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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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실제 쓰는 말이야 박빡 글쓰는 뭐 달라져? 아까 정국 씨가 맞추셨잖아요 아 나 맞추겠다 대박 대박 정국 위 야 너 조용해 위 대박 대박 자 지금 맞출 거 더 놀라 그런 말을 쓴다고? 아 이제는 앞글자 따는 거 식상에서 뒷글자를 따는 거 박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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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인정한다 박빡 자 다음 문제 주세요 이거 진짜 못 맞춘다 와 대박이다 이거는 조금 더 쉬운 거 이게 쉽다 당 모 치 당모치 방 당고 모치는 당장 아 나 이거 알겠다 당장